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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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를 너무 가고 싶은 목표가 있었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석춘아 응 저희가 내일 부국제 때문에 오늘 부산에 가게 됐잖아요. 어 해피비가 준비해 준 미션들이 있어요. 그 미션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미션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자 2 셀프 카메라가 어려운 종혁에게 이 편지는 해피비로부터 최초로 시작되어 PH를 돌면서 PH 배우들에게 셀프캠 능력을 주었고 지금 당신에게로 전달된 이 편지는 당신과 함께 부산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편지 속 미션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셀프캠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미션 부국제에서의 추억을 카메라에 마음껏 담아주세요. 단 부산 일정 동안 레드카펫 부산 유명음식 바다 꼭 포함하여 최소 15분 이상 담아오셔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셀프캠에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눈부신 성장을 간절히 빌면서 제가 사실 내 회사에서 디속 셀프캠 영상을 찍을 때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션을 다시 보면서 잘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면 영상이 긴 거니까 말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둘 셋 네 지금은 기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KTX는 정말 매건 탈 때마다 설레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동영화를 막 찍으면서 부국제를 너무 가고 싶은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국이 싫어서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서 가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일단 들고 있어야 겠다. 그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이 능력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 시각 7시 40분 아 부산에 가면 떡볶이도 너무 맛있는 데가 많고 국밥이 아무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먹으라 그랬었는데 꽁장어였나 꽁장어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그 분께서 아 위에 수트라고 그랬지 야 이거 고정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제 스스로를 찍는 거에 되게 부끄러운데 기차 타면 사람들도 많잖아요 부끄럽지만 오늘은 한번 뻔뻔종염으로 비행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차에 탔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이번까지 영상을 찍는 게 괜찮은 건가 되게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풍경과 이런 것들을 찍어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밧데리가 달아버릴 때까지 찍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부산에 가면은 오늘은 이제 쉬고 내일 개방식을 하고 개방식이 너무 떨려요 그래서 재밌게 도착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부터 가리게 되네요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해서 제가 뭐 먹었지 아 타코를 먹었습니다 타코가 아까 너무 맛있어서 영상 찍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고 나서 커피 한잔하고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입구 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들 ют 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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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침대 저희 팀장님 화장실 여기 찍는 건가 다리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 아무튼 이렇게 저의 3일 동안의 숙소이고요 이제 저는 좀 쉬다가 또 맛있는... 뭐 먹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보고 또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찍고 있다 방금 이 숙소 소개 영상은 조금 잘 찍은 것 같아요 아 위에서 찍으라고 그랬다 네 그러면 셀프캠 안녕 부산 유명 음식 꼭 포함하여 담아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이제 10시에 헤어메이크업을 시작하라는데요 그전에 조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운동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시작되었고 나의 무거운 수행 타임 아 그거 보여줄까? 진짜 무서워 아 사실 열려 가다가 다시 닫히면 이거 다시 열려 와 서른 너다 뭐야? 대박이지 이렇게 된다니까 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누가 탔는데 어? 진짜 누가 탄 거 같은데? 엘리게이터 cct만 보면 연락을 했어 아 안돼 안돼 진짜 있으면 어떡해 누가 타는 중이네 근데 오빠가 저거 닫으려고 하니까 다 탔어 지금 다 탔어 근데 저온 초과가 돼서 다시 내렸어 안 올라가고요? 귀신이 있으면 지켰겠지 귀신 형태 귀신이 있었으면 지켰겠지 아 진짜 뭐 저 소리가 너무 소름 돋았어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신 거 아니야? 어? 오늘 이 시간 동안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게 제가 이 자리가 처음 일어나서 뭐 뭐 바로 질문하고 살펴야 되는데 10분 만에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진짜 맞아 사진 저번에 찍었잖아요 이게 진짜 비싼 티켓이래 아 진짜요? 이게 완전 프리패스 모든 영화 다 프리패스 오 진짜?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진짜 사진 되게 잘나는 사진 잘나가? 이거 너랑 찍은 거잖아 너랑 한티에서 너무zust도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오 잘 봤습니다 아 대박 저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아 너무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너무 잘 봤어요 결혼할 수 있는 표지 기꺼야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연을 연기했던 주 종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찾아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베나에게는 큰 의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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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나중에 결과물으로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칭찬받으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집에 가서 두 달이 또 보자고 연기 잘했다는 칭찬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지금께보셨다면 열기 열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연기 칭찬을 꼭 써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연기 이제 부산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워요 사실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희 첫 영화제이기도 하고 저희 첫 부산 영화제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고 싶은데 제가 또 촬영이 있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러 촬영장을 갑니다 부국제 너무 좋네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부국제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